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짧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펫병원 다녀온 썰도 살짝 넣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여튼 오늘 이 게임은 겉만 보면 워낙 허접해서 사람들이 플레이조차 안해보고 거르는 것 같길래 저라도 나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조회수 1000명 나올 거 각오하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랬는데 조회수 진짜 1000명 나오면 에라이 유튜브망이야 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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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는 이 게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안나와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저를 10시간 미래로 보내줬는데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동안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이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아직 70% 정도도 안되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4가지 문제점들을 제외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이 오픈월드 생존 탐험 장르의 게임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살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완성도가 너무 낮아서 이 모든 게 좀 엉성했지만 이 완성도와 관계없이 이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이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개발사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만 해나간다면 엄청난 비전이 있을 것 같아기에 저는 미리 소장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도 현재 적혀있는 패치노트들을 살펴보면 이번 얼리엑세스 기간 동안 차근차근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서 좋았고 게임 속 분위기가 워낙 잔잔해서 힐링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탐험이나 하는 게임일 줄 알았는데 템파밍하는 맛은 물론이고 이 퀘스트도 많은 등 하여튼 이것들 외에도 뭐가 많았는데 좀 더 자세한 건 게임 소개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데 게임 소개 이전에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제가 문제점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전투 시스템이 굉장히 허접했어요 우선 전투모션도 개형성했는데 특히 몹을 때리는 타격감은 곡괭이로 광석을 캐는 것보다 떨어졌고 거기다 몹들의 AI 수준이 거의 물고기 지능 수준이라 저처럼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전투를 하면 안 맞고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이 말야 이거라 지금 물고기랑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 전투 요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퀘스트를 깨려고 하면 좀 살짝 귀찮아진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맵을 열면 여러분이 좌표와 이 컴파스만 보고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개의 원시인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점은 이 바다를 항해하며 자동으로 생성되는 섬들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지만 아 문제는 자동으로 생성된 섬들이 네 종류로만 계속 생성이 되어서 이 막상 들어가보면 섬의 구조가 거의 다 비슷했었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새로운 섬만 20군대는 돌아다닌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보면 이 템들과 몹들은 리젠되어 있었지만 그냥 다 비슷비슷했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다음 패치 내용을 살펴보니 추후에 새로운 타입의 섬들과 방문할 만한 장소들을 더 많이 추가해나간다고 하니 안심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점은 아직 한글이 안되었다는 점인데 우선 저도 언어 문제에 대해 이미 질문을 올리긴 했는데 제가 받은 답장이라고는 앞으로 추가 언어 패치 작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그게 한글이 될지 뭐가 될지에 대한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직까지 확답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언어들을 추가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판매가 어느정도 된다 싶으면 얘네들도 뭐 한글 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만 들어보면 거의 패망한 수준의 게임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직 뭔가 마감질이 덜 된 느낌이라 약 70%에도 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할 수 있는게 많았기도 하고 앞으로 패치들도 계속 나올거라는 것으로 봐서 이 비전은 넘칠 것 같아 보였어요 자 이제 잔인하게 이 게임에 대한 단점들로 개후두를 패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우선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메인 퀘스트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섬에서 바로 작은 떼목을 만들고 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인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작은 섬들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섬들에는 해적마을과 여러 동굴들이 위치해 있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해적들과 싸우고 템도 파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마을로도 가게 되는데 거기로 가시면 다양한 NPC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먹은 템들을 팔거나 새로운 물건들을 살 수도 있었고 또 몇몇 NPC들은 퀘스트도 제공해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NPC들 말고도 여기 퀘스트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퀘스트가 은근히 많이 쌓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메인 퀘스트였는데 이 메인 퀘스트를 깨다보면 나중에 드디어 거대한 배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그 배에 여러분이 원하는 제작 시설물과 여러 장식품들을 통해 꾸며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 배 말고도 여러분이 모험을 하다보면 완전 더 높은 등급의 새로운 배를 만드는 법이 적힌 도안을 먹고 더 큰 배를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라면 이 템 파밍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게임에는 템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다 각 템들마다 등급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아주 고퀄리티의 템들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작 가능한 도안들도 계속해서 드랍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만들 수 있는 템들도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용하게 될 장비들은 각각 이런 식으로 특성들을 정해줄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흡혈 기능이 달린 무기를 획득해서 싸우는 도중에 피를 계속 채울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원래는 캐릭터 레벨링 기능이 있다 보니 스킬을 찍고 스탯을 찍는 게 있긴 했는데 이 기능들은 지금 당장은 공사 중에 있어서 사용이 안되지만 이번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전부 사용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시킬 거라 하네요 그 외에도 다음 패치 내용들을 보면 더 많은 배들을 추가할 예정이라 하고 새로운 엔드게임 컨텐츠와 새로운 메인 퀘스트도 추가한다 하고 3인칭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멀티 코업이 가능하도록 만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능들이 생기면서 이 동시에 응승함도 같이 개선시켜 나간다면 진짜 제대로 된 항해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이 느껴지네요 하여튼 이 게임 뭔가 아직 굉장히 엉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했어요 특히 요즘은 진짜 할 게임들이 너무 안 나와서 저는 지금 거의 유튜브 망한 것처럼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때에 아주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고 기존의 엉성함만 개선시켜 나간다면 저는 이 게임 진짜 가게임이 될 수 있을 비전이 보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저처럼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템파밍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바로 영상을 끝낼까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이 짧았으니 제가 저번에 다녀왔던 이 폐가 이야기를 드디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폐가 이야기를 계속 안하고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별 해프닝이 없었기도 하고 제가 폰을 최근에 바꾸면서 이 세팅을 안 해놔서 동영상 화질이 개쌌기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체인지 좀 하고 우선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폐가는 사실 폐병원이었고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곳들보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폐가 느낌이 없이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었고 심지어 입구도 그냥 열려있었다 보니 아마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입구로 들어갔을 때는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왔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연으로 병원이 폐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템들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가 서랍장들도 하나하나 다 열어봤는데 그 안에 막 인감도장부터 해서 수술기록지, 통장 이런 것들이 전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실도 가봤어요 이 원장실에는 여러 상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아주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용돈 놔두고 갔나깝다 누가 용돈 놔두고 갔나깝다 야사다 야사 안에 야사 있는 거 아이가? 빡틱 타나갔을 거야 인감도장인가? 솔직히 저는 예전에 어떤 폐가에 방문했다가 이 금반지를 발견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그런 곳에 있는 물건은 함부로 건드리면 진짜 인생이 야장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물건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휠체어도 거의 수백 개가 접혀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아는데 이 휠체어를 저도 사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 이 가격이 하나당 한 3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한 수백 개가 있다면 얼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 의료기기들도 그대로 있었고 여러 가지 비품들이 좀 많았는데 왜 그대로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신기해서 2층으로 또 올라갔어요 일단 2층은 1층보다 훨씬 음산했습니다 여기서도 방을 하나하나 다 둘러봤는데 역시 마치 어제까지 환자가 있었던 방처럼 사람의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해서 곧바로 3층으로 또 가버려 했는데 갑자기 함께 갔던 친구가 계단을 오르다 말고 어? 여기는 뭔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같이 있었던 이 친구도 폐가를 가면 보통 끝까지 다 보는 친구인데 이 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보통 저 같았으면 어떻게든 쫄라서 더 보자고 했을 텐데 솔직히 진짜 그 3층은 거의 한겨울 날씨처럼 추웠고 진짜 엄청난 음기가 느껴졌기에 저도 머뭇거리다 그냥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 바깥의 온도는 30도로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 그런 온도였는데 진짜 2층과 3층의 온도 차이는 제 느낌상 거의 10도 이상은 차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마치 제가 딱 멈춘 자리 바로 앞에 이 귀신이 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 귀신 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도 마치 어디에 홀린 듯 자연스럽게 집으로 향해서 어여요요요요 뒤에 선반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 여러분 저 지금 바지에 오줌 쌌습니다